매출액의 1%를 회식비로 쓰는 회사는 미래가 없다. 천만원을 벌면 10만원을 쓴다는 얘기와 같고 1억원을 벌면 100만원을 회식비로 쓴다는 얘기와 같다. 순이익을 매출의 10%라고 했을 때 매출액 1%는 순이익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앞에서는 분명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손해를 본다면 현재 씀씀이를 되짚어봐야 한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다. 벌었으니 쓰자고 하면 살았으니 죽자고 하는 것과 같다. 돈은 벌수록 더 아껴 써야 한다. 돈을 벌 때는 회식비를 쓰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꼭 써야 할 순간이 온다면 100만원을 벌 때 천원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 천원은 순이익 10만원의 1%다. 이 금액도 크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영훈 님이 지은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장사를 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직장인의 꿈이기도 하고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자신만의 일에 쏟는 것은 너무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극내성적인 성향인 저도 가끔은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지 장사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바로 생각을 접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에서는 저자가 패션 CEO로 활동하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20여 개국의 의류 패션 자파를 수출하며 겪은 재미있고 교훈적인 에피소드로 가득합니다. 처음 책 제목을 봤을 때는 그냥 장사에 관한 책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익에는 토끼처럼 빠르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유를 부리는 중국 상인,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지만 자객처럼 은밀히 뒤통수도 치는 일본 상인, 하루 만에 형님 아우 하면서 친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해 연락이 끊기기도 하는 한국 상인,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각국의 상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뿐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투자활동에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읽은 5부분을 볼 것입니다. 1. 돈은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자동문이다. 2. 이웃시장 가는 길 3천억 자산가와의 점심식사. 3. 상대를 완벽히 알고 이기 전까지 절대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라. 4. 상인에게 고집이란 귀머거리의 또 다른 일입니다. 5. 온라인 고객에게는 온라인 상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은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자동문이다. 돈은 상인의 앞에 놓인 벽 즉 장애물의 자동문을 만든다. 느리게 걷던 사람을 달리게 하고 달리던 사람을 날아가게 만든다. 또 세차게 흐르는 강물 위에 다리를 놓아주고 날개가 없어도 날개해준다. 그것이 돈의 기능이다. 상술의 가장 기본은 돈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두는 일이다. 돈의 힘이 아니다. 돈은 스스로 힘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힘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은 생명이다. 돈이 있으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돈은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으므로 먼 것도 가고 언덕길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때는 튼튼한 다리 기능과 시간 절약 기능을 모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하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생각해보자. 막연히 돈이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의 지갑 속을 보자. 지폐들이 어떻게 정돈되어 있는가? 돈이란 녀석은 크기가 없다. 작은 돈도 돈이고 큰 돈도 돈이다. 당신에게 100원이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닐까? 아니다. 돈이다. 1억 원이 있다면 그것도 돈이다. 그래서 애로부터 훌륭한 상인들은 돈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 돈을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돈을 소중히 아꼈다는 의미다. 돈을 보관할 때는 허리춤에 꽁꽁 싸매어 몸에서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게 자고 다녔고 사람들이 모이는 번잡한 곳에 갈 때는 돈을 되도록 가져가지 않았다. 장판 밑에 넣어두기도 하고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펴서 빳빳한 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길을 걷다가도 10원이나 1원짜리가 보이면 얼른 주워 담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돈을 건넬 때도 차곡차곡 정돈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면서 건넸다. 돈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마음의 표시를 담아 건넸다. 상인들에게 돈이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자 정신이었다. 유대인들은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며 단지 좋은 것이라고 배운다. 도구로서 편리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윈조우 사람들은 아이가 9살이 되면 다른 지방에 사는 친척에게 심부름을 다녀오게 시키면서 편도 차비랑 신발 한 컬레를 줘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는 친척에게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지만 다시 집으로 올 때는 갖고 갔던 신발을 팔아서 돈을 벌어 차비를 마련해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돈에 대해 깨닫기를 바라는 교육 방식이다. 아이는 신발을 팔아 차비를 마련하면서 신발은 돈이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EU 시장 가는 길. 3천억 자산가의 점심 식사.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체 H사의 안광철이 들어섰다. 그는 H사에 공급한 자기네 원부 자재가 제대로 수출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잠시 들렀다. 그런데 먼저 온 손님이 있었다. H사 소 대표는 안 씨를 보더니 먼저 이야기 중이던 투자사업가 권 씨를 소개시켜준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권 씨는 일산에 오래 거주한 지역의 유지로 재산이 3천억 원에 달하는 재력가였다. H사가 수입을 할 때 은행에 넣을 현금이나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권 씨가 도와주었고 소 대표는 그의 딸은 수수료나 이자를 권 씨에게 지급하는 식의 관계였다. 안 대표라고 했죠? 반가워요. 내가 내일 점심 살 테니 만납시다. 권 씨가 안광철과 악수를 나누며 처음 하는 인삿말이었다. 안광철은 자신과 전혀 무관한 권 씨가 밥을 사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한편으로는 돈이 많다는 그가 사는 정심은 어떨지 기대가 되기도 했다. 다음 날 H사에 들릴 일이 있던 안 대표는 권 씨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겠다고 답했고 다음 날 정심 시간보다 조금 일찍 H사를 방문했다. 소 대표와 처리해야 할 간단한 서류를 주고받으며 일이 마무리될 무렵 권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반가워요. 일은 다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광철이 권 씨를 반갑게 맞았다. 그럼 우리 식사합시다. H 대표도 이리 와요. 같이 주문해요. 여기서 주문하겠다고? 안광철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권 씨는 아주 익숙한 듯 탁자 위에 붙어있는 배달 음식점 스티커들을 들여다보았다. 한편 소 대표는 아침 식사를 늦게 해서 배가 고프지 않다며 자기 건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뒤로 뺀다. 안광철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권 씨는 소 대표의 눈치를 보고 챙겨주느라 사무실에서 정심을 먹겠다고 한 건지도 몰랐다. 그러나 예측했던 것과 달리 권 씨는 소 대표의 사양에도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순간 오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가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은 평일이었고 사무실들이 밀집한 그 거리에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을 리 없다. 도대체 뭘 주문하겠다는 건가? 난 여기 짬짜면 이게 진짜 맛있더라. 네? 우리 안 대표는 뭐 먹을래요? 난 짬짜면 안 대표도 하나 시켜요. 내가 살 테니까. 안광철은 그날 따라 양복까지 챙겨 입고 온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제 권 씨가 오늘 사겠다고 한 맛있는 음식이 다른 아닌 짬짜면? 중국 배달 음식? 전단지에 적힌 저거? 잠시 어찌할 바 몰라 했지만 안 먹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덩달아 마주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기도 뭐했다. 그는 권 씨와 마주선 탓에 자기 뒤에 앉은 소 대표가 컴퓨터를 보면서도 입가에 웃음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소 대표는 권 씨의 식사 대접 방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저는 탕짜면. 그래 좋다. 권 씨의 속셈이 뭔지 모르겠지만 안광철은 이왕 시키는 거 비싸게 나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봤자 탕짜면은 5천원이었다. 짬짜면보다 1,500원이 비쌌다. 안광철은 자신이 탕짜면을 주문하자 권 씨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양복까지 입었으니 그 이상은 얻어먹어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권 씨는 그보다 훨씬 노련한 사람이었다. 역시 우리 안 대표님이 맛있는 메뉴 고르시는 걸 아시네. 나도 그거 자주 시키곤 했는데 이젠 짬짜면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우리 짬짜면이랑 탕짜면 두 개 주문합시다. 안광철은 그날 정심 식사로 탕짜면 한 그릇을 얻어먹고 믹스커피 한 잔으로 후식까지 마쳤다. 나는 대학 졸업한 이후로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랑 맞았는지 투자자 노름만 하게 됐죠. 그런데 그게 뭐더라. 땡땡 호텔에서 초대장 보내주면서 연말에 무슨 이벤트에 오라고도 하고 땡땡 은행에서는 1년에 두 번 여행권을 보내주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부부는 그거 받아서 경험해보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안 대표는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은행이나 호텔에서 초대하는 것도 더 많겠어요. 그렇죠? 저. 아니요. 안광철은 속으로 대답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가 다시 속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겉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아유 별말씀을요. 권 회장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날 안광철은 3천억 부자에게서 가장 값진 점심식사를 얻어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세상 사람들을 그건 5천원짜리 탕짜면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이제 3천억원짜리 진수성찬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권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그런 자린고비가 있느냐고 째째하다고 할지도 몰라. 가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심식사로 하다못해 만원짜리도 아니고 5천원짜리를 대접하다니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권 회장님은 자기가 3천억원짜리 짬짜면을 시켰으니 나도 그 정도 음식을 시킬 거라고 기대했을 거야.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 수 있어. 회장님이 그날 내게 메시지를 주신 거야. 안광철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곤 했다. 권씨는 소대표와 원래 잘 아는 사이였고 오랫동안 그의 투자자 역할을 해왔다. 권씨는 소대표 앞에서 어떻게 돈을 쓰기보다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다. 그래야만 소대표가 권씨의 돈을 귀하게 여기고 제때 갚을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여겼다. 남의 돈 쓰기가 쉬운 게 아니고 불편하며 하루라도 빨리 갚아버려야 되는 거라는 걸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소대표는 매일같이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권씨가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사실 소대표는 사무실의 손님이 찾아오면 근처 주변 식당가에 나가 식사를 사곤 했는데 그게 권씨의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사업을 바쁘게 돌리고 경비를 줄여 재반비용을 늘려가려면 도시락을 싸서 다녀도 시원찮은 상황에 매번 식사 대접을 하느라 시간을 쓰고 돈을 쓰다니. 권씨는 소대표에게 또 한 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권씨의 메시지는 소대표보다 안광철에게 통했다. 그는 그날 정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나는 3천억 원이 있는가? 나는 정심 식사로 무엇을 먹는가? 나는 돈 3천5백 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짜 실력 있는 상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재주가 있다. 무언의 상술이다. 권씨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고수였고 안광철은 그런 기술을 순식간에 배운 젊은 상인이었다. 안광철은 권씨에게서 정심을 얻어 먹은 뒤엔 즉시 차부터 처분했다. 그리고 퇴근 후 습관처럼 연락을 해서 만나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없앴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외식을 하던 버릇도 없앴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아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라고 했다. 다만 권씨의 모습을 보고 이 정도 돈은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대신 돈은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반면 권씨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 H사 소대표는 유럽 쪽 회사들이 주문을 받으면서 중국 광동성 지역까지 진출해 공장을 차리게 됐지만 회사 사정이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건 아니었다. 그의 나이가 60이 다 되어 갔지만 자기 곁에 둔 진짜 고수를 두고도 배우지 못했으니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소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유럽 쪽 오도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칭타오나 웨이하이 쪽에 주로 있었는데 이번에 부자재 구매하러 이웃시장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니깐. 그 동네 전체가 부자재 상가더라고. 부자재를 판매하는 상가 건물들이 얼마나 큰지 하루 만에 볼 수가 없어서 며칠이나 있었는지 몰라. 다음에 또 가야 해. 근데 말이지 여기 이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알부자들이더라. 단가 몇백원짜리 파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만 우리나라 돈으로 평균 수십억 원이야. 나는 몇천원이나 몇만원짜리 생산오도 받아서 납품해서 수수료 먹는건데 여기 사장들은 몇십원짜리 몇백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벤츠 굴린다니까. 안광철은 소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이 터지려는 걸 참았다. 공부는 이곳에서도 충분한데 원나라까지 가서 공부를 하다니 딱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광철은 소대표에게 광둥성에서 만난 부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다. 사장님 말도 마세요. 거기 광둥성 아시죠? 거기는 부자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 정부에서 세모조사 나온다면서 그들은 자기 집에 지하 땅코를 파는데요. 그 안에 동굴을 만들어두고 금괴, 미국달러, 미국국채, 위아나, 프랑스돈, 영국돈 등을 모두 현금으로 보관해 두거든요. 사설 경비도 세우고 진짜 총도 주면서 금고 지키라고 해요. 다음에 언제 광둥성 부자들을 만나면 땅굴 한번 가보세요. 중국에서 드러난 부자는 부자도 아니에요. 숨은 부자들이 장난 아니에요. 소대표도 놀라는 눈치였다. 그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다. 돈 있고 없고는 하고 다니는 차림에서 드러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광둥성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모두 허름한 옷차림에 슬리퍼 차림, 잘 씻지 않은 것 같은 행생이었으니 광둥성에 그런 부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안광철이 소대표에게 해준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안광철이 들은 이야기로는 이따금 광둥성 부자들이 금고를 노리는 도둑들이 총까지 들고 쳐들어갔는데 부자 측에서 먼저 알고 기관단총을 준비시켜두고 도둑들과 맞섰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런 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말이다. 글자 그대로 돈이니까 말이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쓴다. 경기 침체기에 돈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보이려 애쓰고 그들처럼 되는 법을 찾아 없는 돈을 쓰기 시작한다. 이때 학원들이 더 잘되는 이유가 돈 벌고 싶은 수강생들 덕분이다. 돈 없는 수강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학원에 다니며 돈을 쓴다. 복권 수요도 늘어난다. 복권 판매소가 부유층보다는 서민층 주거지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주식을 사더라도 돈 잘 번다는 회사의 비싼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나 그 덕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돈을 끌어 쓴 이자까지 갚아내야 하니 더 가난해진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쓴다. 부자들은 가치를 쇼핑하고 재산 증식, 재산 보호를 위해 쇼핑한다.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에 붙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사두는 용도다. 부동산이나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세금도 내고 관리자 인건비도 준다. 수리비도 내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라도 개발이 되거나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팔아서 목돈을 쥔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부자란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 여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말한다. 돈 없는 사람들에겐 여유가 없다.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취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했은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아닌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한 소모제다. 소모제를 팔아야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돈이 오고 가게 된다. 그래서 불경기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아야 한다. 그 상품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 버는 법이란 책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해도 먹어야 하는 식재료가 될 수도 있다.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면 뭐든지 좋다.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점에 착안해서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심각한 경기 침체로 그나마 돈을 벌어보겠다고 애쓰던 돈 없는 사람들조차 돈을 쓰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은행 금리를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지부동이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함부로 돈을 썼다가 투자비 회수를 못하면 회사 경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책을 펴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창업 격려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관련 산업이 살아난다. 산업이 살아나면서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는다. 투자처가 생기면서 정부 자금이 일결내기 시작하고 세금이 거친다. 그래서 극심한 불경기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아야 한다.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항상 부자들이 절약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새 가족들과 외식비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반성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3. 상대를 완벽히 알고 이기기 전까지 절대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라. 돈을 버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돈을 쓰는 방법은 하나다. 그건 지갑을 여는 일이다.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대비해야 한다. 무역을 할 때는 상대 업체에 대해 신용조사를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의외로 바이어라고 하면 대뜸 모든 걸 배려해 주는 회사들이 많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상대방에 대해 알기까지는 서먹한 게 정상 아닌가. 바이어라는 단어가 주는 신비감에 빠져 모든 걸 괜찮겠거니 의지하다간 회사 문 닫는 일도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신용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알려면 상대의 완벽하게 보이려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가령 강남 지역 일대에 월세가 비싸게 보이는 사무실에 방문했다고 하자 당신과 거래하려는 회사가 거기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회사의 겉모습에 혹한 나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 등본, 회사의 매출, 회사의 권리 보유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속이는 회사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쁘다.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회사들이 남는다. 투자를 가장한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업자들도 많다. 특히 돈도 없고 회사 경영도 모르는 불량인들이 주식회사를 인수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만 받고 구도처리하는 수법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돈 한 푼 없이 남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M&A 분야에서 적당한 회사를 고르거나 상장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골라서 금융권 여신 규모 등을 조사한 후 대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시작한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회사를 인수하냐고? 회사를 인수하는 주식대금은 사채업자에게 빌려 지불한 후에 경영권만 쥐게 되면 그 즉시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자산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뽑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뺀다. 그리고 그들이 빌려온 사채부터 갚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횡령 배임 후에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바지 사장도 이때 등장한다. 금융권 신용상태가 양호한 퇴직자를 골라 자리만 있고 권한이 없는 사장 자리에 앉힌 후에 모든 나쁜 짓을 뒤에서 저지르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바지 사장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깍듯한 애후로 대하며 안심시키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순식간에 부정을 저지르고 회사를 망하게 한다. 사업은 수치 싸움이다. 개수에 민감해야 하는 법이다. 복리에 대해 알아두자. 월 5만원씩 40년 투자할 경우 만기에 당신은 얼마나 벌게 될까? 1. 단돈 5만원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률 30%일 경우를 계산해보자. 월 복리로 처음에 5만원을 넣고 연 30% 수익률일 경우 월 2.5% 수익임으로 첫 달 5만원을 40년 후에 찾을 때는 원금 곱하기 1뿌라스 아래 N승 수식에 의해서 5만원 곱하기 1뿌라스 0.025의 480승은 70억 2천만원이 된다. 단돈 5만원을 40년 뒤에 찾는다고 해도 수익률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70억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당신의 5만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2. 같은 조건에서 매월 5만원씩 투자를 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 달에 이어 둘째 달에 넣은 5만원은 5만원 곱하기 1뿌라스 0.025의 479승으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480회를 더하게 되고 마지막 달에 넣는 5만원은 5만원 곱하기 1뿌라스 0.025의 1승이 된다. 여기서 금융이자 등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뺀다고 해도 30세인 당신이 40년 후 70세가 될 순간에 현금 2천억원이 넘는 거부가 된다. 비즈니스와 장사의 정석은 인간관계의 전략뿐 아니라 수치에 강해야 한다. 이 정도는 기초적인 것이다. 이쯤에서 상술 배우기를 포기하고 벌어둔 돈을 갖고 금융투자만 하겠다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요인이 있다. 꾸준한 30% 수익률을 올려줄 천재적 투자관리자를 만나기 어려운 점. 그래서 일순간에 반토막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항상 부자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돈을 관리해주는 투자자문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 물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항상 옳은 투자만 하는 건 아님으로 제대로 40년간 수익률을 유지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 이래저래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사업에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무모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여력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를 한다는 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사회의 기여도가 크진 않지만 사업을 한다는 건 직원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을 포함해 좋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사회의 기여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너무 재미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역시 투자를 해서 복리 수익을 올리는 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임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복리로 불려가는 것이 큰 자산을 이끄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4. 상인에게 고집이란 귀머거리의 다른 일입니다. 왕년은 그야말로 왕년일 뿐이다. 성공하는 상인일수록 자기 판단은 참고만 하고 주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한다. 진짜 상술은 상인의 고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위 여론을 모아서 정보를 충분히 모은 후에 공통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상술은 상인의 감각적인 면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통계의 수치이기도 하다. 왕년에 잘 나갔다고 자랑하는 사람치고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모두 내가 누군데 감히 라는 자만심 때문에 망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실수했어 라고 말한다. 그들의 최후 변명은 실수란다. 자책하고 반성해야 할 일을 실수로 치부해 버리면서 여전히 자만심은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화려함만 추억한다. 앞서 이야기한 사장의 실패 원인 역시 주아이와 칭타오의 회사를 세우면서 자기 주관 자기가 해오던 대로 자기 간만 믿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린 결과다. 그런데 세상이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이 세상 이치를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는 걸 잊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교과서, 참고서, 학원, 친구, 광고, 책, 인터넷, 드라마, 주의 풍경, 다른 주변인들에 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옳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정보는 과거를 정리한 것이나 미래를 막연히 예측해 놓은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진짜 정보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세상에 나온 정보는 정보를 흉내내는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신제품을 기획할 때 참고로 삼는 자료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얻는가. 당신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살아왔다. 거리 간판, 방금 들여다본 컴퓨터 모니터 또는 매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늘 광고가 넘쳐난다. 어느덧 광고는 정보로 오인돼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고 올바른 아이디어나 판단은 점점 물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진정한 정보는 발로 뛰어다니고 체험해 본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혼자보다는 여럿의 의견과 생각이 일치했을 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동안 운 좋게 한 번 성공한 걸로 또 될 것이라는 막연한 자만심에만 의지해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일수록 신제품 개발과 출시에 앞서 여론조사, 시장조사, 소비자 집단, 그룹 토이 등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직장에서 상영할 영화 한 편을 고르는데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단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영화별 점수를 매긴 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반대로 극장주가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만 상영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출판사에서도 책을 만들기 전에 북마스터와 모니터링 단의 의견을 모은다. 프로그램 게임 회사들도 출시 전에 게임의 오류를 체크하고 상품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베타 테스터들을 운영한다. 그런데 무슨 자만심인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당장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영 방식을 뒤집어야 할 것이다. 듣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듣지 않으면 팔 수 없다. 상수를 안다면 무조건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 말이 많을수록 귀머거리가 된다. 말이 많다는 건 자기 이야기만 고집한다는 의미고 듣는다는 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다. 반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빠지고 주의 상황을 모르게 된다. 상수를 알려면 상대방의 생각을 드려야 한다. 그 안에 허점이 보일 수 있다. 불확실한 이론은 세 번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흔들린다. 계획이 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상대방에게 질문하자. 아는 건 말하는 게 아니다. 모르는 걸 질문해야 한다. 당신이 말할 때는 오로지 그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여야 한다. 스스로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대답을 해주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말해줘야 한다.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일반인도 받아들이기 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온라인 고객에게는 온라인 상술이 필요하다. 인플루언서라며 나도 그거 하는 방법 좀 알려줘. 또 전화가 왔다. 벌써 며칠 때다.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겠다며 블로그를 만들더니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며 제대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난리다. 블로그는 매일 글을 올리면서 최소 3개월은 해야 유지되는 블로그에 포함된다.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고 다른 방문자들과 댓글로 소통을 이어나가야 인맥이 만들어지면서 블로그가 인기를 얻게 된다고 알려져도 막무가내다. 상대는 뭔가 요행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숨긴다며 매달린다.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방문자 수를 늘리는 법 알려달라고.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사실 블로그가 뭔지 그 성격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웃을 늘리고 방문자를 늘리고 친구를 늘리는 방법이 없진 않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블로그는 블로그,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이라고만 인식하기에 잘 모를 뿐이다.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팔로워, 이웃, 친구들을 빨리 모으는 방법은 간단하다. 미인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만들면 어렵지 않다. 실제 남자더라도 온라인상에선 마치 여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꾸미는 경우인데 자신이 미인이 아니더라도 다소의 과한 포토샵을 활용해 미인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순식간에 팔로우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생긴다. 댓글이 주르륵 달리고 올리는 글마다 반응이 뒤따른다. 아프리카 TV에서 미녀 VJ들이 인기 있는 이유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방문자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만뒀다. 온라인 장사를 시작한 상인인데 온라인 홍보를 하기 힘들어서 비싼 키워드 광고만 쓰다가 망했다. 사업을 접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배우기만 해놓고 이제 안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간단하지만 당연한 걸 놓친 거다. 당신이 선호하는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되돌아보자. 고객과 상인의 만담을 승부라고 생각할 때 최소한 당신은 손자병법에도 나온 미인계 또는 미남계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놓고 사업의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예쁜 여자는 같은 여자들도 좋아한다. 성상품화가 아니고 양성평등 이야기가 아니다. 회사는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인데 손자병법에도 나온 전략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사업가로서의 경영자질에 대한 반문을 하는 것이다. 미인계 또는 미남계는 남녀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럼 미인계 전법을 온라인 쇼핑몰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포털사이트의 모델로 내세우면 어떨까? 쇼핑몰엔 가능하지만 포털사이트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콘텐츠로 승부해야 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미인들만 앞세우기도 어렵다. 그래서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집약시키는 편집 구성 방법을 쓰고 있다. 모니터에서 당신의 눈이 움직이는 길이 이미 전문적으로 파악되어 있다는 점이다. 쇼핑몰은 대중적인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개성대로만 만들었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뭐 대수야? 장사하듯 그냥 물건 올려두면 사갈 사람은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쇼핑몰을 열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가게의 인터넷 상점이 아니다. 온라인 상점만의 전략으로 다가서야 한다. 오프라인 상술과 온라인 상술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분명한 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고객에게는 온라인 상술이 필요하다. 보통 상인은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훌륭한 상인은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라고 인사한다. 보통 상인은 돈을 남기고 훌륭한 상인은 인연을 남긴다. 잘나가는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법을 정리해보자. 1. 제품이 좋아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경쟁 업체들보다 제품이 다양하거나 독자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상품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다른 데도 파는 상품이라면 고객은 가격만 비교해보고 금세 다른 곳으로 간다. 2. 온라인 쇼핑몰은 화사하고 정둥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도록 만드는 게 필수다. 3. 미녀, 미남 모델, 예쁜 사진이 중요하다. 4. 배경도 예뻐야 한다. 5. 상세한 정보를 줘야 한다. 인터넷 쇼핑이 익숙한 소비자는 작은 정보에도 예민하다. 몇 가지 정보를 대충 넘겨서 실패한 경우가 누적되다 보니 고객들은 정보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품의 정보가 미흡할 경우 쇼핑몰은 그에 대한 전화를 받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는 판매자에게 묻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상품 정보를 모두 알아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담겨 있어야 한다. 6. 가격이 싸야 하며 안심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상인들은 소비자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소비자가 갈 만한 곳엔 모두 상품을 올려두고 가격을 살짝 조정해두며 자신의 쇼핑몰로 유도한다. 소비자는 본인이 똑똑하게 스스로 정보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한 발 앞선 상인들의 상술에 걸려든 것일지도 모른다. 7. 배송이 빨라야 한다. 배송이 늦으면 그것도 단순 변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짜증나네 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8. 고객 문의에 빠르게 응대해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정보 얻길 바란다.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바로바로 응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게시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 활용으로 상담이 빨라야 하고 배송과정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상냥하게 서비스 충만한 자세여야 한다. 친구처럼 언니처럼 응대하라. 자 그래서 이 블로그 하는 법과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유튜브 하는 것과 블로그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저 자신에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영원 님이 지은 한국 상인, 중국 상인, 일본 상인의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본 내용 외에도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구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 그냥 상인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지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면 정말 많은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장사의 기술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너무나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